네, 214기 비우기 프로그램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서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꼭 청진기 대봐야 되는 게 아니죠 그냥 척 봐도 대충 알죠 그 중에서 체중이 정상보다 너무 모자라든지 넘치든지 여기서부터 질병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먹을 것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넘치도록 먹을 수 있고 또 차들이 많아서 걷기를 또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먹은 칼로리보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남아도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아랫배에 쌓이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거의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라고 하는 질병이 전염병처럼 번져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중에서 벌써 비만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1억 770만 명이나 되고 어른들은 6억 379만 명이나 비만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비만이 좀 토실토실하고 보기만 좋은데 왜 자꾸 비만 얘기를 하느냐 비만이 있다는 얘기는 몸속에 남아도는 지방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지방은 그냥 세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들을 분비를 한다는 사실들이 밝혀져서 지방은 내분비 기관으로 지금은 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 몸속에 독소가 떠돌아다닐 때에 너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저기 너무 회집고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그 날카로운 독소들을 기름 보따리로 포장을 해서 지방세포에다가 저장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지방이 많다는 얘기는 몸속에 독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독소가 많으면 질병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질병들이 비만으로부터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만으로 인해서 생기는 질병들을 보면 빨리 늙어요 노인성 질병도 비만이 오면 일단 무릎부터 아프겠죠 그 무거운 몸무게를 그렇지 않아도 나이 들어서 힘들어 죽겠는데 심장이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노인성 질병이 많아진다고 밝혀지고 있고 얼마나 지방이 많으면 아랫배에 이렇게 둘러놨겠어요 그러니 거기까지 혈관을 타고 돌다가 쌓아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도중에 기린 혈관에도 지방이 많이 쌓였을까요 안 쌓였을까요 쌓였을 거예요 심장 혈관에 콜레스테롤 같은 지방이 쌓여서 그게 좁아지면 협심증 막히면 심근경색증 그래서 비만이면 검사할 것도 없어요 심혈관계 질환이 틀림없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당뇨병도 비만인 사람들은 훨씬 더 많아요 왜? 비만이라는 얘기는 지방이 넘친다는 얘기고 지방이 넘친다는 얘기는 뭘 많이 먹었다는 얘기죠 많이 먹은 것이 소화가 되어서 지방이 되기 전에 혈관에서 많이 돌아다닌다 그걸 우리는 당뇨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단계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름만 다양하게 붙는 것입니다 또 그 비만인 사람들은 위장병이 훨씬 더 또 많아요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됐으니까 그 많은 것을 남들보다도 두 배, 세 배 소화시키기 위해서 움직였던 위장도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자동차인데 마일리지가 많아지면 폐차 시간이 빨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는 거예요 또 비만인 사람들은 혈관이 자꾸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로 달라붙고 칼슘도 달라붙고 그러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동맥 경화증을 가진 사람들이 많고 또 신경개통의 질병도 비만인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치매, 파킨슨 그리고 또 비만인 사람들은 면역력도 약해요 그래서 피부에 면역세포가 과민반응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알러지나 아토피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질병들도 많고 또 비만인 사람들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비만이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그게 맘대로 돼요 안 돼요? 아 맘대로 되질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 한번 살과의 전쟁을 내치러 봐야 되겠다 굳게 결심을 했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왜 살이 쪘지?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왜 살이 쪘어요? 많이 먹어서 쪘지? 그럼 백전 백패입니다 그럼 초반은 뭐예요? 안 먹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면 물론 살은 빠지지만 이 몸에서 계속 안 먹을 수는 없고 며칠 굶으면서 살은 빠졌는데 어느 순간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먹는 순간이 올 텐데 예전에 못 먹었던 것을 다 보충하려고 먹어도 먹어도 만족감이 없어요 오히려 옛날보다 더 찌는 요요현성만 오는 것을 봅니다 다이어트 자주 하는 사람들일수록 나중에 더 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비만도 이제 질병이라고 국제보건기구에서 결론을 내렸는데 질병이라고 하면 질병을 고치는 의학적인 어떤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첨단 의학이 제안하는 비만 탈출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늘 저녁에 건강을 위해서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방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조절이 안 돼서 너무 많이 쌓이면 비만이고 반대로 또 조절이 안 돼서 너무 모지라면 저 체중일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지방이 넘친다 그러면 그 지방은 독소를 우리가 둘로 나누죠 물에 녹는 수용성 독소 기름에 녹는 지용성 독소 수용성 독소는 조금 많아졌어도 오줌으로 버려질 수도 있고 물에 녹으니까 땀과 함께 버려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용성 독소는 어떻게 들어왔는데 기름에 찌들어 가지고 내 몸에 달라붙으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질병은 지용성 독소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 기름이 많다 지방이 많다는 얘기는 그 지방에 독소가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지방은 염증 생산 창고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에 내가 먹은 독소가 지용성 독소니까 달라붙은 것도 있지만 최근에는 지방세포 자체에서 염증을 만드는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이 물질들을 분비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지방이 많으면 지방에서 염증을 만드는 여러 종류의 물질들을 만드는데 여기 이뮨 네트워크라고 하는 논문 2006년도에 발표한 것을 보니까 지방이 몸에 많다 그러면 지방에서 분비하는 물질들 때문에 염증을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많이 여기서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혈액검사를 해보면 CRP 염증 수치가 피 속에 많이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텔루킨6라고 하는 물질도 많이 돌아다녀요 얘들이 혈관에서 딱 많이 보였다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염증이 많은 거예요 또 이렇게 지방세포가 많아서 염증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지방이 많으니까 비만이라고 하는 질병으로 분류가 될 것이고 비만을 가진 사람은 동시에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전신성 염증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몸이 찌뿌둥해요 뭔가 좀 시원찮아 피곤하고 그리고 또 컨디션이 최상의 상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방을 정상 수준으로 누구든지 조절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Journal of Rapid Research라고 하는 논문 2019년 10월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비만인 사람은 지방조직이 많다는 얘기고 이 논문에서도 지방조직이 많으면 염증을 만들어내는 아디포카인이라고 하는 물질을 지방에서 분비를 한다는 겁니다 얘가 결국은 염증을 만들고 그 염증을 저장하는 곳이 또 지방이기 때문에 어떤 장기에 있는 기름층 속에 이 독소가 많이 쌓여 있느냐에 따라서 수많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비만을 의학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볼까 드디어 국제보건기구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1996년도에 비만은 질병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것도 장기적인 투병이 필요한 심각한 질병이다 이거 고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살 빼면 되지 말은 쉬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지난 70년 동안 이 살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자그마치 2만 6천 용류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출시됐다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앉아서 고기만 먹는 황제 다이어트로부터 해서 별의별 다이어트가 많은데 2만 6천 가지 다이어트 방법이 출시가 됐는데 여기 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중에 99.5%는 결국은 살을 빼지 못하는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뭐 몇 달은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도루묵 아니면 옛날보다 더 찌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도 이 살 때문에 생기는 건강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정상 체중으로 돌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살이 찔까 어떻게 하면 다시 지방이 분해될까 여기에 대해서 의학자들이 가만히 놔뒀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방을 분해해서 낮춰주는데 관계된 연구 결과 최첨단 의학 두 가지를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을 알고 잘 활용을 하면은 그냥 의지만 가지고 빼려고 하는 것과는 다르게 가능해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살을 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아마 여성들 중에서는 제일 유명한 사람일 거예요 18살 때 미혼모의 사생아로 태어납니다 참 기구한 운명으로 출발을 해요 9살 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살 때 아이를 낳아요 죽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이 흑인 할렘가에서 살아온 그 여인이지만 이 여인은 지금 현재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1위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연예인 중에서는 최고의 수입을 만들어내는 부자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이 살과의 전쟁을 치룹니다 살과의 전쟁을 치루는데 이분이 쓴 자서전 제목이 뭔가면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밑에서 꼭대기까지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자기 사전에는 실패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이분이 드디어 살과의 전쟁을 치뤘으니까 다른 사람은 못해도 이분은 좀 할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할 때 체중이 얼마였는가 하고 보니까 120kg였어요 여러 가지 다이어트 방법 중에서 앳킨스 다이어트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황제 다이어트 고기만 고기만 먹는 거예요 참 편하겠죠 살이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고기만 고기만 먹어 빠집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방법은 그냥 살만 빼려고 하면 수많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몸의 세포는 수명이 있습니다 참 때가 되면 죽어요 죽는데 죽는 것보다도 덜 만들어지면 살이 빠질 거고 죽은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면 살이 찌겠죠 그런데 모든 세포는 죽는데 세포 하나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도 5대 영양소가 다 있어야만 됩니다 그중에 하나라도 짝이 안 맞으면 세포 하나도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고기만 먹으면 지방질과 단백질만 주로 있겠죠 5대 영양소 짝이 맞지 않아요 세포는 죽는데 세포가 안 만들어지니까 살 빠집니다 그러나 단백질이 너무 많은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질소 부산물 이건 독소가 굉장히 많아서 심각한 질병들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도 살은 빠졌습니다 120kg가 80kg가 됐어요 40kg를 뺐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내가 날씬해졌어 그리고 축하 파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오히려 120kg로 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잘못하면 실패하게 생겼네 이분은 자서전 제목이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라는 자서전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도전합니다 1980, 1988년도에는 꽤 영양학자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좀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그래도 했어요 그때는 옵티페스트 다이어트다 아예 안 먹는 게 아니고 조금 줄여서 먹는 다이어트입니다 102kg에서 출발을 했는데 72kg까지 내려가 가지고 세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결국은 125kg로 요요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굳게 결심을 하고 이분은 매스컴에 아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돈 아끼지 않고 하여튼 내가 해내겠다 그래서 1kg 체중을 빼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사용한 다이어트 프로그램 비용이 1만 달러씩이에요 1kg 빼는데 1만 달러에요 1200만 원 그래서 결국은 107kg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2년 동안 34kg을 빼서 68kg까지 됐습니다 이야 이게 되나 보다 그랬는데 어느 날 신문에 대서특비리 됐어요 오프라 윈프리 콜렙시스 실신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오프라가 나는 살과의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선언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러나 그냥 마구제비로 하지 마시고 살을 빼기 위해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을까 요요현상 없이 비만에서 탈출하려면 최첨단 의학 지난 10년 사이에 새로 발표된 연구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렵지 않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지방을 분해해서 버려야 되겠죠 살 빠지는 게 아니고 지방이 분해해서 버려져야 돼요 그러면 지방을 분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리포파지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이 의학적으로 밝혀졌어요 오토파지의 일종인데 오토파지 스위치를 켜서 지방을 분해시켜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은 오토 스스로 파지 먹다 일본의 요시노리 교수가 40년 동안 이 주제를 가지고 연구한 공로로 2016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은 그리 오래된 이렇게 알려진 것은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직 대중에게 알려진 것은 10년도 안 되는 신의학입니다 오토파지라고 하는 것이 계속 연구되고 발표가 되면서 이제는 여기 보니까 Molecular cells라고 하는 논문 2020년 8월 달에는 오토파지 중에 한 방법인데 리포파지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어요 리포파지는 지방을 분해해서 사라지게 하는 오토파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비만은 여기에 뭐가 많이 축적된 질병이에요 지방이 많이 축적된 거죠 그런데 오토파지는 내 몸에서 쓸데없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먹어가지고 얘를 분해해서 버려주는 걸 오토파지라고 그러는데 지방도 너무 많으면 쓸데없는 것이죠 그래서 쓸데없는 것 중에서 굉장히 이건 중요하니까 지방을 먹어가지고 싹 없애주는 오토파지를 이제 특별히 리포파지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리포파지 스위치가 켜지도록 해주면 되는데 그게 이 논문에 보니까 내 몸에 있는 지방만 우적우적 먹어서 싹 버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육도 빠지지 않고 그 오토파지 리포파지 스위치가 켜지는 비결이 여기 보니까 뉴트리언스 디프리베이션 영양이 결핍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서 보통 하루에 2000킬로칼로리를 우리가 쓰는데 한 500킬로칼로리만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가 결핍이 됐어요 1500킬로칼로리가 결핍이 됐어요 그러면 내 몸에 있는 자동청소기 오토파지가 스위치가 켜지면서 내 몸에 쓸데없는 거 뭐라도 뜯어가지고 태우면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런데 그중에 여기 아랫배에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이거 지방을 뜯어가지고 에너지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만 특정해서 리포파지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 똑같아요 오토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토파지 스위치가 켜져서 여기 뜯어 먹어도 아무 지장이 없는 기름 덩어리가 많네 기름을 우적우적우적 뜯어 모았더니 여기 리소솜이 찾아와서 너 잘 만났다 리소솜 효소를 풀어가지고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는 현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방만 싹 없어지기를 원하면 최고로 좋은 방법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오토파지입니다 그래서 백 투 에덴에서는 너무 배고프지 않게 분명한 것은 칼로리는 적어야 돼요 칼로리는 500kcal 적어야 되는데 반만 딱 잘라가지고 한 수저 먹으면 영양이 별로 없겠죠 그래서 백 투 에덴에서는 이 신의학의 연구 결과를 잘 활용해서 배가 고프지 않고 또 이렇게 칼로리만 적게 먹으면 이게 쭈글쭈글하죠 살은 빠지는데 푸석푸석해요 그런데 이건 딱 달라붙어서 탄력이 있고 대부분 여기 오토파지 며칠에도 윤이 막 나지 얼굴이 혈색이 돌죠 이런 미토파지 방법을 이제 백 투 에덴에서 개발을 했는데 칼로리는 하루에 500kcal만 먹어요 그러나 여기에 과일, 채소, 현미, 콩, 조, 수수 5대 영양소는 다 들어 있고 그리고 들어간 식재료가 100종류 이상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먹어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배는 고프지 않을 거고 견딜만 할 거예요 제가 자꾸 5일만 하고 먹다가 하라고 그래도 지금 계속 하는 사람들도 있죠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미토파지 방법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고 실천만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체중 조절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윤양순 씨가 이 프로그램에 오셨는데 체중이 72kg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공간 인식 능력이 벌써 20% 정도 망가진 치매 환자였고 그리고 거기다가 지방감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요로결석도 있었어요 요 정도 찌면 어디가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이 오토파지 방법을 배워서 이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5일씩만 했습니다 한 달에 5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달 또 5일 하고 세 번째 달 5일 하고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여기서 이제 다음에 얘기하는 두 번째 방법까지 잘 활용을 했더니 한 달 만에 3개월 만에 72kg 체중이 52kg로 감소가 됐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지방이 싹 청소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3개월 만에 20kg가 빠지면 여기도 축 처질 텐데 그냥 딱 달라붙었어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탄력이 있습니다 보기도 좋을 뿐만 아니라 놀랍게 치매가 치료가 됐어요 치매가 치료가 됐는데 기억력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고등학교 검정고시 공부를 해서 패스를 했고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나 대학도 다닐래요 4년제 대학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격증을 그 사이에 10개나 또 따놨어요 약 다 끊고 지방간도 없어지고 고혈압도 정상이고 고지혈증도 정상이고 요로결석도 정상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냥 살만 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되는 지방을 다 분해해서 버리기를 원하면 뭘 해라? 오토파지를 하는데 그 중에서 리포파지를 해라 그것을 여기서 한번 제대로 배워두시면 살면서 중간중간 하시면 돼요 저희 부부도 내일부터 또 이걸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중간중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오토파지 스위치를 중간중간 켜줘라 너무 힘들지 않게 두 번째는 이제 밥을 먹는 시간도 있겠죠 밥을 먹으면서 어떻게 먹으면 이 체중이 정상 체중이 되는가 하면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이 균형으로 회복하도록 만들어주는 식사를 하면 비만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이 속에 뚱보균이 산다는 거예요 뚱보균이 많이 사는 사람들은 뭘 먹어도 뚱뚱해집니다 또 날씬이 균도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뭘 먹어도 날씬해요 그래서 요즘에 정말 정말 힘들이지 않고 정상 체중을 유지하기를 원하면 잘못 판이 짜진 장내 미생물을 바꿔줘야 된다 여기 Journal of Foremost Medical Association 이 논문집 2019년 3월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비만을 지금까지는 안 먹는 것만 가지고 신경을 썼는데 장내 미생물을 봐야만 결론이 난다는 거예요 이쪽에 대해서 장내 미생물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기술이 10년밖에 안 돼서 이것도 역사가 짧습니다 10년 동안 많은 연구 결과가 장내 미생물과 비만과의 관계에 대해서 밝혀졌는데 초창기 때는요 뚱뚱한 사람과 날씬한 사람을 비교를 해봤더니 뚱뚱한 사람은 피르미쿠테스라고 하는 뚱보균이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날씬균 박테로이드테테스라고 하는 균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뒤로 10년밖에 안 됐지만 계속 논문이 발표가 되는데 이게 조금 안 맞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떻게 장내 미생물과 비만과 관계가 있는지 이제 많은 연구 결과가 축적이 되면서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Front Endocrine Allergy 이 논문 2022년 7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논문 제목이 비만의 미생물 군집 활용 이제 비만을 이걸 좀 치료하기 위해서 미생물들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형태를 가지고 주로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어떤 미생물이 있으면 뚱뚱하냐 어떤 미생물이 있으면 날씬하냐 이런 미생물의 구성을 가지고 답을 찾으려고 했는데 안 맞아요 대충은 맞는데 계속 예외적인 상황이 생겨요 비만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균 한 마리가 뚱뚱하게 만들고 이게 안 맞는다는 겁니다 잘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능으로 초점이 바뀌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전에는 어떤 미생물이 많으면 뚱뚱 어떤 미생물이 많으면 자폐증 이런 식으로 초창기 때 이건 연구가 쉽죠 근데 이렇게 연구를 했더니 어떤 사람은 그 균이 있는데 자폐증 안 걸리고 어떤 사람은 걸리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게 아니고 미생물들이 누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이 달라져요 지금 날씬이 균이라고 얘기했던 박테로이드 테스라고 하는 균이 대표적인 중간균입니다 얘가 누구랑 만나느냐에 따라서 날씬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살찌게도 해줘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하나를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얘들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붙었든 만들어낸 물질을 가지고 따져보자 그래서 기능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것인데 미생물이 때로는 같은 사람인데도 막 법원에 가서 변호사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형편에 의해서 여기 등찜지고 일하는 날도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을 이렇게 딱 한마디로 요약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얘들이 누구와 함께 일을 했든지 간에 뭔가 일을 할 텐데 미생물이 일을 하고 나온 대사산물이 있지 않겠어요 얘들을 가지고 추적을 했더니 정답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를 딱 뽑아보면 장내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물질들이 돌아다니는데 이 연구를 하면서 지금 정답이 나온다는 것이 최근의 연구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단쇄지방산 많이 들어보셨죠? 분명히 단쇄지방산을 만들어내는 균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씩 어떤 애는 안 만들다가 재랑 붙으면 만들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로 단쇄지방산은 채식 속에 들어있는 섬유질을 어떤 미생물들이든지 잘게 잘라놓은 게 단쇄지방산이에요 그런데 단쇄지방산이 하는 일은 거의 비슷합니다 얘가 지단백질이라고 하는 수용체를 눌러요 여러 수용체가 있죠 그랬더니 그게 딱 눌려지면 어떤 현상이 멀어지는가 하면 배가 딱 먼저 불러 그래서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식욕을 억제해주는 일을 단쇄지방산이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럼 수저 먼저 놓겠죠 그러면 체중이 감소된다는 것이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단쇄지방산을 만들어내는 미생물들은 조금씩은 변동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그 단쇄지방산을 어떤 미생물이 만들어내면 HDAC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감소가 되게 해주는데 그러면 항산화 작용들을 또 증강시켜주고 그러니까 염증이 줄어들고 그리고 또 미토콘드리아가 많이 만들어지게 해주는 일을 하더라 똑같은 한 사발을 먹었는데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지면 먹은 에너지를 먹은 음식을 다 에너지로 쓰니까 지방이 빠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쇄지방산이 이렇게 체중을 감소시키는 물질인데 얘들은 미생물이 만들어낸 거예요 꼭 누가 했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결론적으로 단쇄지방산이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체중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거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 미생물들이 담즙산을 대사를 또 시킵니다 누가 누구와 함께 대사시키느냐는 것은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나 이 담즙산이 딱 분비가 돼가지고 FXR이라고 하는 부분에 미생물이 담즙산을 분해시키면서 뭔가 변화를 줍니다 그때 이 FXR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콜레스테롤을 분해해서 배출시켜주는데 관여하는 일들을 해요 그래서 미생물이 담즙산을 바꿔주고 그 담즙산이 FXR이라고 하는 아이를 또 건드려서 콜레스테롤을 싹 분해해서 배설을 많이 해주면 어떻게 돼요? 지방이 줄어들어서 피만이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트리포판 단백질이죠 콩을 많이 먹었더니 트리포판이 있어요 얘를 또 미생물들이 잘라가지고 뭔가 물질을 다른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돌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얘는 또 보니까 이 식욕을 억제시켜주는 일들을 또 해서 덜 먹으니까 체중이 감소되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고 또 LPS라고 하는 지질다당류 얘는 고기를 많이 먹을 때 유해균에 의해서 이 지질다당류가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 지질다당류는 TLR2라고 하는 리셉터를 눌러가지고 얘는 결국은 염증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는 지방을 더 많아지게 해주면서 체중이 증가하게 해주더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보면 타중불포와 지방산을 먹으면 즉 오메가3 뭐 이런 겁니다 식물성 지방이 많이 들어있죠 이런 것을 먹으면 아까 본 것처럼 지단백질 리셉터를 얘가 눌러주면서 특별히 식욕 억제 효과를 만들어주면서 체중을 조절을 해주더라 그래서 방향은 뭐 비슷한데 옛날에는 어떤 한 균이 뚱보균이냐 무슨 균이냐 살을 찌게 만들어주는 균이 여러 종류가 있어 하나가 아니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균들이 합동작전을 해서 펼쳤든 얘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을 쫓아갔더니 장래 미생물과 관계돼서 살이 찌기도 하고 살이 빠지기도 하더라 이것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요약을 해보면 정말 장래 미생물들이 살이 찌지 않게 만들어주는 대사산물들을 만들어주도록 내가 먹으면 된다는 얘기인데 육식을 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육식을 하면 아까 얘기한 지질다당류라고 하는 LPS가 LPS라고 하는 그 물질이 많아져요 피 속에 많이 돌아다니면 얘는 살이 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균의 밥이 되는 육식 고기는 멀리하고 그랬더니 요런 LPS를 만들어내는 유해균은 그거 안 먹으니까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체중을 감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고기가 아니고 채식으로 먹어주면 배고프지 않으면서도 이 유해균의 차이 때문에 체중 조절이 쉽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Journal of Gastroenterology라고 하는 논문집 2016년 10월 달에 이 부분을 자세히 연구한 논문이 발표가 됐어요 여기 보니까 똑같은 칼로리를 줬는데 고기를 많이 먹였어요 고지방 식사예요 그랬더니 아까 얘기한 이때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냥 균 하나 두 개를 가지고 추적을 했더니 박테로이데테스 얘는 날씬하게 만드는 균이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많이 먹었더니 똑같은 칼로리인데도 박테로이데스라고 하는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균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또 동물 실험에서도 줄어들었고 인간 실험에서도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날씬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죠 이 고기를 먹었더니 결국은 뚱보균이라고 알려져 있는 피르미큐테스라고 하는 이 균이 굉장히 증가가 됐다는 거예요 동물 실험에서도 사람 실험에서도 그래서 지방이 많이 있는 고기를 먹을 때에 이 미생물들 중에서 뚱뚱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그 유해균들이 얘들이 좋아해서 얘들이 막 숫자가 늘어나고 결국은 뚱뚱해지게 된다 그러면 지방을 적게 먹으면 어떨까 채식하면 지방이 적어지겠죠 그랬더니 반대로 날씬하게 만들어주는 박테로이데테스는 증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물 실험, 사람 실험에서 똑같은 결론이 나왔고 또 페미쿠테스라고 하는 뚱뚱하게 만들어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 균의 숫자는 줄어들어요 뚱뚱하지 않은 거죠 날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고기는 멀리하시고 그럼 뭐 먹으면 되겠어요? 채식을 해라 채식 속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죠 아까 섬유질을 유익균이 먹어서 짧게 잘라준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단쇄지방산이에요 그러면 이 단쇄지방산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지단백질을 자꾸 눌러준다고 그랬죠 빨리 배가 불러 더 안 먹어도 돼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으면서도 이 체중이 감소되게 하는 방법은 섬유질입니다 칼로리는 적은데 섬유질이 많으니까 빵빵해지면서 배는 불렀는데 분석해보니까 칼로리는 적어 이렇게 의학적으로 밝혀진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오토파지 할 때는 전혀 다른 이론이지만 500키로 칼로리로 적게 먹지만 영양소가 많은 걸 먹으면 왜 비만이 해결이 될까요? 비만은 영양과잉질병일까요? 영양결핍질병일까요? 영양결핍질병입니다 왜? 똑같은 한 사발을 먹었는데 얘가 피가 되고 살이 되려면 5대 영양소가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빵만 먹었어 고기만 먹었어 칼로리는 똑같을지라도 5대 영양소 짝이 맞지 않기 때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세포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남아도는 것이 여기 지방으로 저장된 게 비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패식당에서 먹을 때보다 더 골고루 영양이 갖춰져 있고 지방만 분해시켜주는 미토파지 스위치가 켜지도록 500키로 칼로리를 며칠 먹었더니 그때 영양 여러 종류가 부족해서 쌓였던 것이 이제 짝이 왔으니까 나 에너지로 사용될래 그리고 지방이 분해되는 오토파지 스위치 켜지니까 지방만 쫙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밥을 언젠간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때도 이 유해균이 비만을 만들어내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못 만들어내게 지방이 적은 음식을 먹어라 지방이 많은 고기 먹지 말고 또 단쇄지방산이 이렇게 체중을 빠지게 해주는 일을 해주니까 단쇄지방산의 재료인 섬유질이 많은 채식을 해라 그러면 그렇게 힘들지 않으면서도 평생 정상 체중을 유지할 수 있다 여기 중국에서 띵첸쿠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에 참석을 했는데 서른여덟 살입니다 뚱뚱해요 그 지방이 심장에도 쌓였어요 그래서 여기 사진 보니까 관상동맥이 여러 군데가 다 막혔습니다 심장판막증까지 있어요 평지도 90미터만 걸어가면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내용을 실천을 하면서 딱 한 달 실천한 다음에 이분이 체중이 15키로가 빠지고 심장에 끼어 있는 모든 콜레스테롤 지방 다 리포파지가 청소를 해주면서 딱 한 달 만에 90미터를 걷지도 못한 이분이 하루에 아침마다 6키로 마라톤을 달려도 심장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치료가 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일단은 체중을 보지 말고 지방이 체지방이 정상인지를 잘 보시면서 체지방이 정상이 되도록 중간중간 넘쳤다 그러면 이거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질병 없이 건강하게 100세 이상 우리 모두 다 살아갈 수 있기를 감절히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